ㄱ.. ㄱㄹㄹㄱ 하아악 강기적의 이에게 그는 시선의 연장 ㄱㄹㄹ 렛츠컬메시스입니다 자, 우체성을 다는 아이디테일 기업의 선수들에게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경기장에 계신 팬들분들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후에 시상식이 진행되겠습니다 시상 순서는 준우승, 우승, 라이점스카, MIP, MVP 순으로 시상을 할 예정입니다 양팀, 페너럼들, 그리고 구미 시민이 형들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경기장 안중계상에는 오늘 연기 시상식을 준비하겠습니다 양팀 선수님께서는 모두 끝쪽으로 이루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시상식을 준비하겠습니다 좋은 시간 드려요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